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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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빨리 빨리 그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제가 배우는 날개라 그래서 이번에 일단 바로 8월, 9월 초에 적용된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 수송 맞고, 몸을 좀 하고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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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+, 작게 제풍의 사장님이 계시고, 사장님께 다녀가지고 어느 집이세요? 뒤집이입니다 그래도 약간 뒤쪽이라 꽤가 적네요 방에까지 다 물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고요 아이가 뭐 많이 좀 먹어주시면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상황 대한노인은 지회장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? 감사합니다 공장에다가 그런 게 있어 진입하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요, 도로에 두 도가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온 길 이렇게 들어온 길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...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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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우리 입장시장님 워낙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요 우리 입장시 시민들 신속하게 재난구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